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 하하 학교를 앉았어 하하 하하 학교를 앉았어 결국 뭐가 돼서야 학교에 도착한 거야 교훈 앞에서 내 마음은 엄마야 환한 선생님 얼굴 웃어 엄마의 얼굴 배터리 내 종아리 그냥 도망갈까 마리멀리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실 문을 열었는데 겁나길 거냐 내 마음길 거냐 박수를 맞았어 학교를 안 갔어 아니야 안 가는 게 아니야 실수로 못 갔어 정말이야 믿어줘 제발 좀 들어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 들었으면 멀어졌기에 나는 할 수 없이 달려가서 지하철을 땄거든 근데 이제 웬일 잊을 수 없는 일 상년에 전았던 내가 사랑하던 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 당시 애기는 오가고 웃음꽃이 왔지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지 물어보자 그녀가 말해 근데 너 내 얘기 때 지나지 않았니? 아아! 아아아! 아아아! 감사합니다.